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금밭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농장마다 다니면서 농장 사장님들께서 하는 말이 다남다육님 금종자를 모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요? 창이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창이 작년 11월 10월보다 많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올게 금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패턴 중에 우리가 보유를 하면 좋은 점이 딱 있습니다. 왜요?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만들고 두 개 가지고 세 개를 만들고 세 개 가지고 여덟 개까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 여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 품의 다육에 제가 왔고 이 아이들은 잠시 위로 올라갈게요. 구독자님들. 우리가 공부해서 다 배웠죠. 이런 아이가 맞아요. 이제 물론 품종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얘를 적심 커팅을 해서 나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일명 뽀그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직 안 봤어요. 그 영상. 내가 뽀그리 뽀그리 그게 뽀그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적심을 하고 위를 커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위는 없겠죠. 그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을 그 매니아님 먼저 공부하신 매니아님들이 야 뽀그리다 뽀그리다 이렇게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뽀그리가 나온 아이를 지금은 커팅하기가 조금 작잖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제 생각인데 아마 구정 무렵에 커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구정 무렵에 커팅을 했으면 언제? 10월. 추석 즈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온전체의 아이들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온전체 하나의 생명이죠. 그래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 이름은 잠시만 가도 돼요. 마리아 금이고 맞죠? 커팅해서 나온 뽀그리를 다시 커팅했다는 거고 현재 색금이라고 되어 있는 가격은 10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정말 금이 좋아요. 사실 저는 문외한이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쌍두이기도 하고 얼굴 하나짜리인데 이 정도의 크기에서 제가 자를 한 번만 놔볼게요. 크기 감지하시라고 자 제가 잠시만 이렇게 크기 감지하시라고 제가 자를 이렇게 놓아봅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에 가격대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께서 금이 만약에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금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말 금 상태가 좋은데 이 정도가 겨울 두 번 세 번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30에서 50만 원. 만약에 세 번 이상 네 번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70만 원대. 그 이상이 금발연이 좋으면 그 크기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재테크, 재테크 하시잖아요. 재테크를 할 때 제가 늘 그 내 품의 다육 영상에서도 3만 원, 4만 원짜리 사서 겨울을 두 번 나니까 얼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재테크가 되는 건데 실제로 다육이를 오랫동안 다육 생활을 하시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재테크가 됩니다. 왜 되냐면 만약에 이게 쌍두잖아요. 그러면 뿌리 내려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가 뿌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아이고 조심스러워라. 이렇게 뿌리가 없겠죠. 이 아이가 흙에다 놓아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 두 번 정도 났을 때 분리를 하거나 커팅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옆집에 키핑장 언니가 단함 이거 얼마야? 어머 언니 그거 그 정도면 막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러면 화나줘. 이게 바로 재테크인 거예요. 내가 재테크를 하려고 맘먹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연적인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현재 다육이 매장을 하시는 10년 이상의 모든 마니아 출신의 사장님들은 모든 분이 재테크하면서 농장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이제 알겠어. 무슨 말인지 다 들었다. 그만해봐. 자 그러면 자 마리아 금 커팅이고 색금 10만 원이잖아요. 요 아이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잠시 잠시 제가 요렇게 들어보면 어휴 세상에 야유 세상에 20만 원이다 23만 원이다 모주급 모주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제 말이 맞을까요? 지금 현재 이 아이가 뿌리가 다 내렸어요. 일단은 모주에서 커팅을 해서 그 다음에 분에 심어서 뿌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뿌리 나온 거를 한번 봐야지 내가 단 한 말만 믿었다가 맨날 속았어. 아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속은 얘기는 없어. 자 들어봅니다. 아 뿌리가 없으면 없다 하고 있으면 있다 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작년 추석쯤에 커팅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 이 정도 뿌리가 났다는 건 그러면 이제 어머니 뽑아서 미안하죠. 얘한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얘는 어쩌면 녹이 좀 많죠. 금이 덜 돼요. 그런데 이 금도 마찬가지 창도 마찬가지 우리 국민이도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이 많이 변합니다. 특히 금발연 정도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해요. 어느 날 안 보여요. 어느 날은 금이 진짜 금발연이 좋네. 그런데 구독자님들 만약에 내가 자연적인 재테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금발연이 가장 좋을 때 맞습니다. 판매를 해야 내가 가장 좋은 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금발연이 이렇게 좋았다가 어머 세상에 물이 살짝 들고 붉은 톤이 많아지더니 금발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남다육한테 댓글로 야 네가 금이라고 샀는데 금이 다 없어 에이 금도 마찬가지고 금발연 지금은 백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제가 샘플로 받던 아이는 이제 골드금이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금으로 가는 과정에 실버금은 금으로는 안 칩니다. 그러나 이름은 실버금이라고 치지만 어쨌든 값어치는 가장 저렴한 게 금기 에이 실버금 에이 얘는 마리아 금 모죽급 뿔이 뿔이 다 다 났습니다. 그리고 금발연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수량은 이게 끝이에요. 아이 더 있지 저기 뒷마당에 아유 세상에 금을 그렇게 뒷마당에다 내놓는 집 여기 내 품에다육 처음 봤어요. 어 이런 애기들이 아유 저기 CCTV 다 돼있고 저희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절대 다른 생각은 안 하시고 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금발연이 좋은 마리아 백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 백금을 모죽급으로 쓸 수 있는 아이를 23만원에 예 분양이죠. 이렇게 보신 구독자님들이 확인을 확인했죠. 뿌리가 이렇게 다 났고 금이 조금 아쉽지만 성장하면서 얼굴도 바뀌고 금발연도 좋아질 수 있고 조금 금발연이 빠졌을 때는 잠시 눈 감고 금발연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나는 23만원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 아이 제가 또 말합니다. 이 아이는 뿌리가 없어요. 어떤 아이를 적심했던 아이냐면 우리가 일명 뽀글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 적심을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뽀글뽀글뽀글하게 나온 아이를 매니아들이 야 뽀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아이를 적심해서 뿌리 내리지 않은 이 아이니까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만약에 크기에 상관없이 뿌리가 내렸다 금기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는 돌 수는 없어요. 마리아 금은 5cm 7cm 10cm 이상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만약에 예를 들면 5cm 미만 이잖아요. 약 2-3cm 인데 10만원 이잖아요. 그러면 3cm에서 5cm 정도 되는 거는 최소한 3-40만원 또 7cm에서 8cm 이상은 그거에 또 따블 이렇게 가격 차이가 훅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가 10만원 이잖아요. 제가 말합니다. 뿌리 없습니다. 뽀글이 해서 바로 커팅한 아이 맞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은 어머 입꼬지였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적심을 하다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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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을 할 때 뽀글이 상태여도 아직도 모주에서 필요한 수분이 있을까봐 같이 적심을 해서 어찌 보면 입꼬지처럼 보이나 입꼬지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입꼬지는 그렇죠? 다 엄마 모주 뽀글이 해서 적심한 상태이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뿌리 없어요. 10만원은 그러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다. 뿌리가 있다 그러면 얼마요? 아유 23만원 뿌리가 없다? 네 맞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듣는 얘기는 안 하고 마리아 커팅 왜 10만원인데 집에 배송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에이 뿌리 없으니까 10만원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아유 세상에 모주급 이랬는데 왜 이렇게 작아? 아유 뿌리가 다 낫고 모주를 실컷 키울만한 종자가 좋은 품종이다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3만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23만원대 자를 제가 실제로 재지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놔보면 구독자님이 직접 눈높이 내 기준에서 한번 사이즈를 보세요. 내가 2cm 됐다 5cm 됐다 아유 자 가늠치 하셔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작가지 대드렸고 자 마리아 정말 좋은 모주 뿌리 있는 아이는 23만원 이고 예 뽀글이 해서 커팅한 아직도 아직도 뿌리 없는 아이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구리시 건베로에 위치한 내 품의 다육에서 구독자님께 소개했고 또 다른 용어를 다시 한 번 더 말해드린 거예요. 아유 나는 그 뭐 쌩얼 쌍두 쳐라 이런 말도 어렵더만 뽀글이도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금에서 적심한 후에 나오는 아이들을 뽀글이라고 한답니다. 자 구독자님들 잘 구경했지요? 우리도 이제 금 도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세상에 아유 트레이드 마크예요. 네 맞습니다. 적당한 말이 없어요.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아유 그 얘기 빼고 이 얘기 좀 해봐라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리아 엘란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엘란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출하를 했고 아유 세상에 아유 아유 끝내줘요? 이 정도네 묵은 정도는 만약에 분갈이를 했었을 때 빨리 빨리 자구가 숭숭숭숭 나올 아이다 이거고 제가 봤을 때는 목대는 잘라보지 않았지만 최소한 5,6년 이상은 충분히 컸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마리아엘란 4만원 4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하엽을 봅니다. 이렇게 아유 세상에 왜 안 띈데 하엽은 안 띕니다. 왜 농장에서는 많이 안 띕니다. 그리고 뿔이 다 내리나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장점과 단점을 리얼하게 좀 말 좀 해달라 어떻게 말해요? 얘가 우리나라 이런 거죠. 사계절을 여러 번 적응이 된 아이고 달달달달달달 굳혀진 아이고 이미 얘는 분을 갈아도 성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덜 말해 4만원이요? 괜찮았어요? 아유 잣대로 쟤야 쓰는데 잠시만요 제가 잣대를 맞아요. 어머 세상에 내가 찾았었는데 또 잣대가 어디가 있대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잣대로 사이즈 재드려볼게요 왜냐면 구독자님들이 그런거죠 내가 궁금하지 궁금하지 자 어떻게 돼요?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이렇게 오 세상에 십 몇 센치예요? 13센치 정도 되나요? 그리고 키요? 이렇게 돼요 약 한 팔 구 센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번만 들어봐요 무거도 무거도 이렇게 저렇게 묵었으리 이제 이런거죠 제가 우리 이제 묵은 아이가 좋습니다 왜요? 몸살을 많이 안합니다 묵은 아이가 좋습니다 왜요? 돌아오는 장마 두 달을 무름병 없이 잘 버팁니다 또 묵은 아이가 좋습니다 왜요? 겨울에 영하 17도를 3,4일 나더라도 많이 묵은 아이 우리 집에 와서 최소한 겨울 두 번 난 아이는 얼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이렇게 아우 여기 사장님 완전 묵둥이라고 좀 왜 안 썼디야 그렇죠? 이 정도 포트는 제가 보는 견해로 최소한 5년 이상은 이 포트에서 묵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제가 보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장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제가 보는 딱 제 기준치로 봐드리는 겁니다 마리아엘란이 4만원대인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 그러면 뿌리도 낫고 완전 묵둥이고 나는 뿌리 없는 거 어느 분이 그렇게 댓글 썼대요 뿌리 없는 거를 구매했는데 언제나 자랄까 뿌리는 이제 낫다 내가 얘기합니다 뿌리 없는 아이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6개월 정도의 멈춤 뿌리가 내리면 다시 6개월 정도의 성장을 하지만 얘는 이미 지금부터 분바꿔서 성장을 시키면 1년 동안 폭풍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뿌리 없는 아이는 간혹 저도 수십개 종류 중에서 물론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실 뿌리가 나지 않은 채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키우는 애들은 정말 10개 20개 30개 중에 1개 정도는 보낸 아이가 있긴 하나 나머지는 다 대체적으로 낫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는 개인적인 의견이지 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얘는 국내에서 나온 거고 완전히 뿌리가 이체에서 굳은 거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묵은둥이는 몸 사라지 않는다 묵은둥이는 여름 잘난다 묵은둥이는 겨울 잘난다 그러면 오케이 가격 이 정도는 4만원이면 실제로는 저희가 농장을 많이 다녀보면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찾는 사람은 있는데 물량이 없잖아요 물똥량이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마리아엘란을 소개했지만 이어가는 아이들은 구독자님들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 1년 2년 3년 채 안 되신 분들이 원종 1세대의 창을 만나서 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종 1세대의 창을 그것도 잘 보시면 이런 거죠 어느 거는 10만원 어느 거는 15만원 어느 거는 후 25만원 사연이 있다는 거죠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아유 소개하세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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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원종 1세대의 가격 차이점을 말해드리고 우리는 구경하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여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 품의 다육에서 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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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이 많아서 혹시 제가 노지에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끝내줍니다 얘는 애본이죠 마리아엘란 보셨잖아요 지금 현재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초창기 원종 애본이 좋은 종자와 조금 전에 보셨던 마리아 종자를 부비부비 해서 맞습니다 이름을 연등마리아니 연꽃마리아니 등등등등등등을 붙이는 실생을 한다는 뜻인데 그 종자가 바로 이 아이 원종 1세대 초창기라고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15년 전 10년 전 그 이전에 유럽 쪽에서 들어온 아이들이고 이 정도는 제가 매니아 15년 이상 하신 매니아님들께 들으면 내가 50만원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그리고 들어와도 그 돈을 환불받고 못 살 때가 있었대요 그렇게 좋은 종자를 우리가 구경을 하는데 조금 저렴한 것부터 갈까요 아니면 헉소리 나는 것부터 갈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여 원종 1세대를 필요하신 종자 종자 필요하신 농가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다육맘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에 초창기 원종 1세대가 도대체 뭐야 나도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드리는데 자 쩐쩐쩐쩐쩐쩐쩐 쩐 얘요 정말 멋져요 한 포스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쩐쩐쩐 초창기 원종에 보니 40만원 포스 괜찮아요 종자로 쓰실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지금 자구종자로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꽃을 피웠을 때 꽃을 부비부비 해서 실생을 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실생해보니 바로 이런 종자를 이제 이런 거죠 꾸준히 실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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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 아이는 종자로 쓰면 엄마 얼굴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창기 1세대를 종자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꽃대를 꺾지 않아요 왜요 부비부비를 초창기 1세대 거를 하려고 자 그러면 사이즈를 제가 잠시 자 이렇게 해서 약 참고만 하셔요 얘는 정확하게 이 사이즈가 가는데 가늠칠을 하라고 드리는 거고 자 키 키 키 약 10cm가 충분히 넘었죠 초창기 원종 에보니 40만원 종자쓰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분해서 오래 살아서 그런데 만약에 좋은 흙에 분갈이를 한다면 자구뿅 혹여 자구를 적심을 한다면 거기서 또 나오는 종자가 원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초창기 원종 에보니 이제 알아들었어 그죠 자 하나 둘 셋 쩐쩐쩐쩐쩐 아우 야야 5만원 차이인데 나는 이게 더 멋있어 나는 저게 더 멋있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말 좋은 종자여야 1세대여야 맞아요 우리가 늘 부비부비부비한다는 그 부비부비의 근원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되는 거죠 자 초창기 원종에 보니 35만원 맞죠 자 그러면 얘는 35만원이고 자 그러면 나는 가격대가 조금만 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 보이죠 40만원 자 이렇게 갑니다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키는 제가 땅으로 자 키도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결 한결 손톱 끝이 정말 남성적이고 아까 조금 전에 40만원대 본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성스럽고 여성스러운 거를 짝으로 구매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원종에 보니 초청기 1세대 20만원 그런데 조금 전에 25만원대와 조금 포스로는 작아 보인가요? 20만원 20만원 작아 보이나요? 얘는 35만원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얘는 35만원은 지금 현재 금발연이 보이나요? 제가 볼 때도 금발연은 어느 정도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얘는 금발연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 금발연은 완전체 금이면 얼마나 가격이 있겠어요 금발연이 보인다고 해서 여기 금자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애보니 가격에 금발연이 되어 있는 걸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죠 자 얘는 20만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초청기 원종에 보니 35만원 남성스럽다니까 가격도 확 끄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얘요 얘요 어머 세상에 내가 딱 보고 얘 때문에 사실은 구독자님께 영상을 소개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얘만 달라고 하시면 아휴 아니되옵니다 자 초창기 변이라고 되어 있고 원종에 보니 얘는 금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금발연이 좋아요 아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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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참나 사이즈요 갑니다 사이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12cm 정도 되죠 키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초창기 원종에 보니 금 25만원 얘는 제가 남성스러운 손톱을 가지고 있다는 원종에 보니 35만원 그리고 얘는 초창기 1세대 20만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종자로 쓰실 분 손 들지 말고 빨리 오세요 아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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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시고 내가 얼마짜리 구매 계획이 있다 돈을 드시고 오시면 바꿀 수는 있으나 하나 나가면 더 이상 똑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 내가 조금 구매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격대를 내려가 보면 얘도 초창기 원종에 보니 12만원 맞습니다 조금 작지만 크기에 따라서 돈은 아니라는 뜻을 말해드려요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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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보면 그 중간 정도 되나요 조금 더 손톱이 남성스럽고 자 그리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어우 얘는 그래도 조금 더 조금 더 순하다고 표현하나요 저는 대부분 혹시 저희 키픽장에 와보시면 어떻게 표현해요 거의 다 이렇게 여성스럽거나 남성스러운 거를 같이 세트를 많이 구매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부비부비해서 정말 농장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우 가격이요 아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아우 일자까지 내려왔습니다 초창기 수입이고 원종에 여기는 완전히 1세대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다 유럽에서 직접 받아서 직접 키웠던 애기고 한 번도 그 밑에 종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나요 12-13cm 정도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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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cm 정도 어휴 키가 엄청 무이소 크다는 뜻이지 크다는 뜻이지 10cm면 후크입니다 그죠 자 아휴 세상에 멋있어요 15만원 자 그 다음에 또 초창기 원종에 본인 12만원 그래도 저는 그 아까 15만원에 비하면 조금 더 손톱끝이 남성스럽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조금 덜 사나운가요 그건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어요 얘는 15만원이고 네 맞습니다 얘는 12만원 제가 영상을 맨 앞에 마리아엘란을 보고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수입이 무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종 1세대를 구하기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종자를 품을 수 있는 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 품의 다육인데 여기 대표님은 15년 정도의 원년 멤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좋은 품중을 보유하기 위해서 팔고 싶지 않다 아이고 아무리 구독자님이라도 이거 하고 싶지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우리처럼 늦게 시작한 다육 마니아 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상품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우리 여기 내 품에다 대표님 뭐라 그래요 아우 안 팔리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경만 해도 좋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직접 네델란드 유럽이라고 표현할게요 유럽에서 공수해온 진짜 15년 10년 이상 된 아이들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한 영광 이죠 자 이렇게 가격대별로 크기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상품군이 조금씩 달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종 초창기 1세대 아이들을 맞습니다 구경했고 종자 필요하신 분 모두 모여요 얼른 뛰어오시면 됩니다 내 품의 다육이었습니다 그래서 attack